도착하시면 우리 상대장님이 1시간 정도 힐링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힐링하시고 조용히 안전하게 내려오시면 같이 한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금포연합사는 항상 안전을 최고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안전을 항상 본인이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챙겨주는 건 아니고 우리 연합에서는 네너만 해주기 때문에 네네 잘 따라주시고 안전은 항상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도 안전이죠.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입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 좋았는데 골프게 부상사게 일어나면 또 서로도 얼굴 보게 되니까 항상 안전을 본인이 마음 가지고 계십니다. 약주도 많이 드시는 건 좋은데 또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약주를 드시는 분들은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 약주를 조금 자제해 주시고 자기 몸을 자기가 항상 챙기도록 하세요. 하늘 사랑하게! 하이팅! 아멘 아멘 후손에서 이혼을 사 mı죠? 이혼이 어떤지? 아ep~~ 그래, 계속받는다 그의 영혼을 알면 우리혼은 우리혼을 우리혼을 아름다운 우리혼을 아름다운 우리혼을 아름다운 우리혼 우리혼을 아름다운 그것은 그의 영혼이 고맙습니다. ¿Qué te pasó? No puedo, no puedo Decirte qué Por eso te adoro Quédeme Cuéntame ¿Qué te pasó? Dime, dime ¿Qué te sucedió? Esa linda muchacha Me vio al pasar Dime, dime ¿Qué te pasó? Dime, dime ¿Qué pasó? Cuéntame ¿Qué fue lo que pasó? Cuenta, cuenta ¿Qué te sucedió? Dime ¿Qué te pasó? ¿Qué te sucedió? Dime, chico Dime, dime ¿Qué pasó? Y yo va Y yo va Y yo va Y yo va Y yo lo sé Y yo va Y yo va Y yo va Y yo ¿Qué te pasó? ¿Qué te pasó?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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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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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새를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청춘아 어딜 가느냐 청춘아